성경이 보인다 개인 성경을 연구 싶다는 게 오늘은 제 열 번째 시간 지혜서 지혜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혜서를 멀리하는 이유 두 가지 신학적인 이유와 문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지혜서라고 하면 잠원, 전도서, 욕기서까지를 지혜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가서를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하는데 저는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또한 잠원, 전도서처럼 솔로몬이 지은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3권 혹은 4권 이 책들을 가리켜서 지혜서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저인들이 지혜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신학적인 이유 너무 구속신학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토대가 이신칭의 토대를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올 때 종교개혁자들이 주청했던 가장 중요한 모토였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들이 갈라디아스나 로마스 같은 책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틀렸던 말이 아니라 결국 이제 이러한 교리 위에 개혁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원론 중심이에요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너무 이제 구원론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신학적인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스나 로마스나 이런 책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잠원이나 전도서나 아니면 요기서나 이런 책들은 비주류 같은 그런 책들로 우리가 등한 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원, 전도, 아가서 이런 책들은 자연신학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신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바로 구원론 중심의 구속신학과 자연중심의 자연신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자연신학이라 해서 자연신학이라 해서 뭐 자연을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런 부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이해하는 그런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구속신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구원론적 중심의 신학을 얘기하고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신교도들은 너무 이신층이 중심으로 신학 사고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 구원원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66권인데 너무 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를 좀 드간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잠원, 전도서, 아가, 욕기 이런 책들은 결코 가벼운 책들이 아닙니다. 이 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러니까 자연신학의 특징들은 현세에 관해서 얘기하고 일상에 관해서 얘기하고 보편적 인간에 관해서 얘기하고 세계에 깃든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고 원초적인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일상과 현재와 관련된 모든 범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들을 가르쳐주는 게 자연신학의 토대거든요. 잠원, 전도, 욕기, 아가, 특히 욕기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권한을 다루고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을 다루고 사랑과 권한, 이 두 가지 주제가 빼면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뭐가 남겠습니까? 사랑과 권한,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이 주제들을 아주 심도 있게 깊은 차원에서 다루는 게 지혜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서들을 다른 책들보다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문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혜서들을 우리가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문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좀 비슷한 표현이죠. 이 둘 중에 어느 게 성경인 것 같습니까? 헷갈리죠? 또 다시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슷하죠? 표현들이. 어느 게 성경일까요? 비슷한 이 두 문장들은 어느 하나는 아멘, 엠, 오페라는 이집트 문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원의 일부입니다. 잠원의 말씀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어느 문장일까요? 바로 1-1과 2-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봤을 때 구분하기 힘들죠. 그때 당시 고대군동에 있었던 일반 문학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문학의 이 교집합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잠원서나 아니면 지혜서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성경을 대하듯이 그런 똑같은 경관함들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원서나 이런 책들을 그냥 묵상집이라든지 아니면 교훈집 정도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의 구약성경의 지혜 문서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혜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창조신학의 토대 위에서 이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그때 당시에 고대군동의 지혜문학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별성이죠. 먼저 이제 이러한 지혜문서들이 있습니다. 욕기, 자만,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 지혜문학들은 보편성을 다루고 있죠. 인간의 일상이나 현재의 이야기, 만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욕기서 38장을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창조의 이야기죠.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묘성을 묶을 수 있느냐 하늘의 별들이죠. 삼성의 띠를 묶을 수 있겠느냐 내가 별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기서에서도 38장부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많은 논쟁들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논쟁에 끼어드시죠. 욕과 욕의 세 친구의 논쟁에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욕기서가 그리고 자문전도와 아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문 8장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 만물에 다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가 된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물리적 토대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다 선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의 별, 산, 바다, 나무, 숲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일상의 시스템 사랑, 우정, 양심, 정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설계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품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하고 그런 토대와 전제가 이 구약성계의 지혜서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지혜 문서들은 고대군동의 일반적인 다른 지혜 문학과는 다른 훨씬 더 고차원적인 윤리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애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문서 1장 1, 3절을 보면 이 지혜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 지혜의 말씀은 어떤 유익이냐 하면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자문서 6장 16절 19절에 보면 요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연일고까지 교만하는 거짓된 혀 이런 쭉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요하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요하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자문서 1장 7절에 자문의 서두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장과 31장 9장에서는 바로 자문이 다음 달라고 중요한 달라고 넘어가는 또 마지막 부분인데 자문서에는 이 수미상관 형식 앞과 뒤에 중요한 주제를 설정을 해서 책 전체 주제를 강조하는 방식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요하를 경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라. 그 명령에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신학적인 큰 틀에서의 우리가 지혜의 이해가 필요한데 바로 그리스도와 지혜입니다. 게시적 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지혜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이 손학교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결국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순종하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눈이 밝아지는 지혜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잘못된 지혜를 인간적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불순종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과 지혜의 관계에 있어서 불순종은 또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십자가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서 먹지 마라. 너희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생명.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것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종하면 가난한 땅에 머무를 수가 있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가난한 땅에서 뽑혀서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흩어지게 되죠. 그런 경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바로 순종과 생명. 이게 바로 지혜인데 순종하는 것이 지혜죠. 바로 이제 이러한 또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으로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했는데 결과는 무엇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하시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려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마음을 세청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성령을 지혜의 영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오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백성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의.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인간이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삼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순종이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전체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의 큰 틀이죠.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자만전도, 욕기 이런 책들을 읽으면 훨씬 더 새로운 우리 눈으로 그리고 보금적인 눈으로 우리가 지혜서들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서의 특성과 주의할 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100%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100% 인간의 순종이 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순종 바울이 얘기했듯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듯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이 순종은 바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온전히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 토대 위에 각건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필요한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자문서 말씀은 너희는 지혜를 사랑하고 요하를 경애하라. 조도서 말씀은 욕심을 버리고 요하를 경애하라. 세상 모든 것 다 노래도 다 필요 없다. 요하를 경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이다. 욕기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로움 속에 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아가서는 인간의 원초적 사랑을 노래합니다. 일부일처제를 강조하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열적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알레고리컬한 기독론도 또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적. 지혜서를 읽을 때는 지혜서 자체가 되게 문학적인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적용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문학적인 표현들을 잘 이해해서 메시지의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지혜의 문학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